네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11월 고용지표가 물가 상승 우려를 다시금 자극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전월비 26만 3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 20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간단 인금 상승률도 전월비 0.6% 증가하며 예상치 0.3%를 2배 상회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만큼 수요 기반의 물가 압력이 강화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장 초반 낙폭을 상당분 많이 하며 마감했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높은 인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자약물이 될 수 있지만 물가 압력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 역시 다수의 근거들을 통해 신뢰를 더하는 중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 지표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주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의 충격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기존보다 완화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당일 미국채 수익률도 초반 상승세를 상당분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의 경우 전일비 2BP가량 하락한 3.49%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이 3.5%선을 밑돈 것은 지난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의 경우 4BP 오른 4.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유가는 전일비의 1.53% 내린 79.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전일비의 0.17% 내린 104.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비의 0.12% 내렸고 다운은 0.1% 올랐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18%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9%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1.4% 내린 가운데 애플과 알파벳은 0.5% 전후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강 모합세를 나타냈고 메타는 2.5% 상승했습니다. 다우지 수편입 종목인 보잉은 아메리칸 항공과 수주 계약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4.0%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재 업종이 1.1%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에너지와 IT 그리고 유틸리티는 시장 대비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